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산타별 만들어 볼게요. 빨간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. 위쪽 색종이 모서리를 이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줍니다. 가운데 접은 선 위쪽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모서리 접어올립니다. 위아래의 빨간색 색종이가 서로 만나는 이 점과 또 반대쪽의 이 점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위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접혀진 하얀색 세모 모서리가 뒤쪽의 가운데 선과 만나면 잘 접은 거예요. 위에 있는 색종이 위로 빼주세요. 이 모서리를 가운데 선 위쪽에 맞추어서 접어올립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앞에 있는 색종이만 접어줍니다. 접은 색종이에 맞춰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위쪽 선이 이 가운데에 접은 선에 가도록 오른쪽 색종이를 접어줄게요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쳐주세요.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.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이 비스듬한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접어줄게요. 반대쪽도 접은 선 따라서 그대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장자리가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주세요. 아래쪽에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. 이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접어서 이 선 따라 꼬집듯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왼쪽으로 보내줄게요.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뾰족하게 맞추어주면서 꾹 눌러주고 위쪽 색종이 그대로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위에 접혀진 색종이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. 이렇게 비스듬한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서 한 번 위로 올려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이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 한 장을 들어서 꼬집듯이 접어줍니다. 왼쪽 아래 모서리를 먼저 뾰족하게 맞추어주고 접힌 색종이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. 위에 접혀진 색종이 아래쪽으로 내립니다. 이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위로 올려주세요. 가운데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줍니다. 펼쳐주세요. 아래쪽 색종이를 이 옆쪽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아래쪽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. 이때 가운데까지만 선이 나오도록 이 부분만 꾹 눌러줍니다. 펼쳐주세요. 이번엔 왼쪽 아래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접어줄게요. 이때도 가운데 선부터 아래쪽까지만 선이 나오도록 이만큼만 꾹 눌러줄게요. 펼쳐주세요. 뒤집어줍니다. 가운데 선과 방금 접어서 생긴 이 아래쪽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꾹꾹 눌러주면 예쁜 별 완성이에요. 산타 모양으로 꾸며볼게요. 짠! 완성입니다. 짠! 완성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femenor veterans